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뉴란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 인사 말씀을 좀 천천히 했죠? 입에 익은 말이라 좀 빠르게 했더니만, 제 닉네임을 파파홍이 아닌 파파오라고 들리나봐요. 댓글에 파파오라고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닉네임은 파파홍, 홍콩할 때 파파홍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왔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자식으로만 살아도 충분한 그 한 가지 역할만 하고 살았지만, 성장해서 결혼한 이후에는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자녀들의 부모로, 그리고 또 회사의 부장으로, 팀장으로 또는 임원으로 1인 다역을 동시에 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은 이제 온전한 나로서 한 가지 역할의 충심만 하면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입니다만,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여전히 복잡, 단언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은 쌓여있고, 마음 쓸 일이 많습니다. 저녁 때 잠자리에 누워 지내온 하루를 돌이켜보면, 뭔가 정신없이 바쁘게 하긴 했는데, 대체 뭘 했나 싶을 정도로 소소한 일들이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 우리를 혼돈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고, 시간을 빼앗아가고, 스트레스를 팍팍 쌓아줍니다. 일이 닥쳤을 때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일단 눈앞에 보이는 일을 처리하고 끝내지만,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가치없는 일들에 얽매여, 100리터 달리기 경주하는 스프린터처럼 하루를 쉴 틈도 없이 내달립니다. 열심히 사는 분들이죠. 열심히 사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성취감도 없고. 왜냐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을 좀 심플하게 만들어서 행복하고 여유있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인생은 심플하고 간결하게 살아야 재미하시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플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 첫 번째, 산만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쟁취하라. 우리에게 잠시도 휴일 시간을 용납하지 않고 늘 바쁘고 산만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하루 한두 시간이라도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누가 뽑든 뭐니뭐니 해도 그 첫 번째가 핸드폰이고 컴퓨터일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시간만큼은 최소한 핸드폰의 알람 기능을 꺼놓다든지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넣어둬야 할 일이겠어요. 손에 닿는 곳에 있으면 습관적으로 또 손을 뻗어 잡아가지고 무심결을 열어보니까 멀찍이 놓아주면 좋습니다. 뭐 이 의견에 반대하실 분들 없을 거예요. 또 우리들을 산만하게 만드는 게 있을까요? 바로 배우자. 아무리 금슬 좋은 부부라도 인생 후반전에 들어선 우리에게는 하루 한두 시간 정도라도 떨어져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 혼자만의 시간엔 사색도 즐기고 책도 읽고 글도 써보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남편의 칭얼거림과 아내의 잔소리로부터 잠시 해방이 된다면 마음의 평화도 없고 행복감도 따블따따블이 될 겁니다. 최소한 이 시간 동안만은 제발 서로 찾지 않기로 하자고요. 심플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 두 번째 스트레스를 원천 봉쇄하고 감사할 일에 눈을 돌려라 다른 사람의 그 경우 없는 행동 때문에 화가 나고 괜히 기운 뺄 일 없습니다. 무례한 행동을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취급당한 내 자신에게 화를 낼 필요는 더욱이 없습니다. 그건 그저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덜 떨어졌고 예의도 모르고 천박한 사람이기 때문이니까 무례함 때문에 내 하루를 망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잠시 불쾌해할 수는 있겠지만 에휴 저 불쌍한 인간아 하고 털어버리면 됩니다. 나이 들면서 친구 정리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자랑질하고 가르치려 들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감정 조절 못하고 친구 사이에 이간질 시키고 술만 마시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약속을 끼고 그래서 기분 잡치게 만드는 친구 이걸 친구라고 계속 만나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 관계를 끊으신 거죠. 고민의 고민 끝에 말입니다. 잘 아신 거예요.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정리해서 그 스트레스를 뿌리부터 싹 없애버리는 것 아주 좋은 예죠.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들을 제거한 자리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여백을 놓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어제 댓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정적인 뉴스에 지쳐 살기 힘들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힘들죠. 사람도 만나기 쉽지 않고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아침 뉴스의 시작이 늘 몇 사람 감염되었네 어제는 몇 명 죽었네 이런 얘기들이니까요. 하지만 눈을 돌려서 좀 밝은 면을 찾아보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전 세계가 인류의 운명을 걸고 전염병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와중에도 우리 가족들은 여전히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대한민국의 의료인들은 세계에서 제일 헌신적이며 유능한 사람들이고 또 대한민국이 방역을 통해 선진국임을 증명해 나가고 있고 어느 나라가 됐던 곧 백신이 나올 수도 있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감사할 일 투성이라고요. 심플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 세 번째 머릿속 생각을 옮겨 적어라 To do list라는 게 있습니다.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해야 할 일 목록표증으로 하면 될까요? 말 그대로 해야 할 일을 쭉 적어놓는 아주 단순한 리스트예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뭐 표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우선순위대로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엇갈릴 수도 있고 또 건너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일이 엇갈리기 시작하면 머릿속도 덩달아 복잡해지고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해야 할 일들을 쭉 적어놓고 보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처리해도 되는 일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히 싹싹 지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담아두지 말고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에 적어서 시각화하면 머릿속도 한결 편하죠. 가벼워요 머리가. 그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진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해가면서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지워나가는 겁니다. 일에 속도도 붙고 또 중간중간 쉴 수도 있고요. 해치운 일들을 지우면서 눈으로 보게 되니까 성취감도 느끼게 되죠. 이 투드 리스트를 작성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사실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인 그 당일 아침보다는 전날 잠들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잠드는 순간까지 내일은 뭘 해야 되니까 그거 잊으면 안 된다 꼭 응? 일어나서 꼭 기억해야 돼 이런 중 강박을 가지면서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잠을 청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음날 할 일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리스트에 적어놓고 그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게 되면 한결 가볍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 또 다음날 개운하게 일어나서 생활하지 않겠어요? 심플한 게 최고니까요. 심플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 네 번째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일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들 하죠. 급하고 중요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헷갈려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일의 경중 완급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일을 처리해 나가면 아주 쉽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일 처리의 첫 번째가 될 거예요. 오늘 꼭 관공석 서류를 떼서 마감 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든지 병원 가는 일 그리고 또 시간 맞춰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도 이런 부류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일이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죠. 우리들 대부분이 이런 일에 시간을 또 많이 쏟아요. 우리의 목표와 비정과는 상관없는 일이기지만 처리기한이 좀 임박했다는 생각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친구나 동료가 급하게 부탁하는 일이라든지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온 잡상인과 시간 보내는 일도 대개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의 특성은 미안하다며 거절해도 무방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가장 주의해야 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이번에 안 한다고 해서 미룬다고 해서 당상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하루 미뤄지기 십상입니다. 이런 종류의 일의 특징은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운동하기 악기 배우기나 그림 그리 같은 취미생활 하는 것 그리고 어학 공부하기 그리고 참 인간관계도 여기에 속하지 운동을 예를 들자면 급하지 않으니까 하루하루 빼먹기 쉽지만 그러다가는 나중에 건강을 잃기도 십상입니다. 급하지 않다고 무시하고 하루하루 미뤘다가 정말로 나중엔 크게 된통 당하는 일들이죠. 마지막 불유의 일인 급하지도 중요하지 않은 일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런 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TV 시청하기 하염없이 컴퓨터와 핸드폰 붙잡고 있는 일 그야말로 킬링타임을 위해 하는 일들입니다. 유튜브만 보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죠. 원더풀 힘든 행 후반전은 꼬박꼬박 보시되 다른 것들은 좀 줄이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의 경중왕급을 따져서 시간 관리를 잘하게 되면 지금처럼 하루종일 팽팽 돌아가지 않고 여유를 즐기면서도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심플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 다섯 번째 때론 물 흐르듯 세상에 맡겨라 우리의 일상이 복잡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것도 아주 자주 통제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꼭 우리들의 일상을 망가뜨립니다. 그것 때문에 못 참아 화를 내는 분들도 있죠. 아니 우리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게 또 사는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세상사 흐르는 물에 못 맡기듯 그냥 내려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신의 경지까지 넘어오면서 화를 돋구며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실수도 하고 또 다른 이의 실수도 너그럽게 봐주고 그러면서 웃는 일도 생기는 것이고 교운도 얻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간결하게 그리고 심플하게 사는 게 절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단순 명쾌한 생활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안겨주죠.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심플하게 만들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단순해서 그래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